마른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지.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. 끝났어. 세 마리도 있어. 드디어 4조 과위가 우리 동지고. 나는 강심장 피해자야. 강심장! 누굽니까! 대단하다! 대단하다! 호동이 형이 진짜 왜소해 보이네. 그러니까 저게 다 잠기네. 우리는 여기서 안 잠기는데 이게. 다리를 이렇게 꼬았다는 건 전국 1500만 비만인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. 야 네가 강호동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? 탈 쪘다고 다 강호동 되는 줄 알아? 누가 진정한 뚱보인지 대결을 통해서 가려보는 것 같아. 궁금하다. 공략하는데. 게임하는 거야 진짜 밥 먹는 게 아지라. 미상이가 짱이야. 미상이가 짱이다. 민상아 저기 소동이가 음식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냄새 맡았어. 너 신고 못 먹어? JTBC. 미상이가 짱이야. 미상이가 짱이야. 미상이가 짱이야.